가수 영탁이 4주 연속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1위를 차지했다. 영탁은 지난달 26일 오후 3시 1분부터 이달 2일 오후 3시까지 진행된 10월 5주 스타랭킹 스타트롯 남자 랭킹 투표 116차에서 94,157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2주 113차 투표에서 1위를 재탈환한 영탁은 이로써 4주 연속 1위를 수성하며 굳건한 인기를 과시했다. 2위는 9만 1494표를 얻은 이찬원에게 돌아갔다. 9만 155표를 기록한 장민호는 3위에 랭크됐다. 한편 스타랭킹은 팬들이 직접 자신의 최애 스타의 투표의 순위를 결정하는 랭킹 투표다. 투표 결과 순위에 따라 스타에게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4주 연속 1위로 선정된 스타는 5개 전관판 광고에 실린다. 4주 연속 1위 스타의 팬들은 5개 전관판 광고 영상 팬서포트도 가능하다. 제안은 스타뉴스 공식 이메일 스타어 골뱅이 무트스타어노즈.com로 하면 된다.